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최근 한인타운 마켓 등을 중심으로 날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주위로 시선을 돌리는 틈을 타 눈 깜짝할 사이에 가방 등을 훔쳐 달아나는데요. 주로 노인이나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겨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마켓 주차장입니다. 차량에 구매한 물건을 싣고 있는 한인 여성이 보이고 흰색 기아 리오 차량 한 대가 여성 앞에 서 있습니다. 뒷자리 문이 조금 열리더니 한인 여성이 물건을 차에 싣고 있는 사이 한 명이 차에서 갑자기 내려 순식간에 가방을 훔쳐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용의자는 주차장을 여러 번 배회하다 한인 여성의 핸드백을 훔쳐 곧바로 이 길로 달아났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용의자가 탄 차량은 기아 리오 차량으로 탑승자는 최소 2명입니다. 용의자는 주차장을 배회하다 카트에 물건이 많은 한인 여성을 표적으로 차량에 물건을 싣는 사이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의 여성은 70대 한인입니다. 피해의 한인 여성은 이번 날치기 사건으로 2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한인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또 다른 한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켓 관계자에 의하면 주차장을 배회하는 차량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번 날치기 사건은 올림픽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CCTV를 토대로 용의자 검거에 나섰고 차량은 도난 차량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